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제가 어저께 두중장기투자 평단 3만원 인생을 걸었다 하시는 분에 관련된 사연에 대응해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으신 분들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셔서 평단가와 대응 방안을 여쭤봐 주셨어요 제가 약속하건대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영상에서 최대한 언급을 드리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저희 하단 배너 보시면 HERB 2019 이거든요 허브 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두산 애너빌리티 매수가 평단가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VIP 체험 동안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신청되시니까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도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장중에는 좀 빠졌어요 장중에는 좀 빠졌는데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시간에 사장 기준, 한신 기계, 에너토크, 우진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0,0.25% 이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예시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매직봉이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량 테스트 나와주고 계속해서 매물을 흡수를 해주려고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이거는 매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 한타인 고점 테스트를 나와줬는데 고점 테스트가 나와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흡수를 해나가고 받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은 매물 테스트를 계속하고 물량 체크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밀어버린 거죠 뭔가 물량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개인 수급이 많다든가 아니면 매물이 많다든가 그들이 느끼기에는 뭔가의 그런 이식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이 하단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단 구간이어서 조금 내일과 내일모레의 움직임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여러분 달라지는 점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박스 하단 깨면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고 하단 깨고 다시 한 번 반대를 나와줄 때에는 그때부터 분할 매도의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그 포트폴리오 남겨주신 분 말고 좀 인상적인 질문 한 가지를 남겨주신 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산 애너빌리티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이 종목을 본인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답변은 한 가지 하고 넘어갈 건데 매매했습니다 이때 2020년도 8월에 매매를 해서 이때 72% 수익 청산하고 나와서 이때 수익으로 매매해서 이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매매를 안했어요 정상회담에서 이슈거리 나와주는 이 부분에서는 매매를 사실 안하고 다른 원전 관련주를 또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냈어요 일단은 이 박스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트레이딩을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 구간에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변곡점 부근에서 매매를 해서 이때 부근에서 안 팔고 저는 박스 구간 이번에 돌파하는 구간까지 보려고 했다가 이때였었죠 저희 VIP에서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 부근에서 돌파를 못해 준 것 보고 본전에 팔았습니다 본전에 팔고 아직까지 관망 포지션 유지를 헤매가고 있어요 저도 필요로 하면 매매를 해요 저희 VIP에서도 매매를 하고 두산앤빌리티 매매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중간한 구간이 있어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진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되려 이거 18,000원 깨고 15,000원 밴드북은 오게 되면 그때는 트레이딩을 좀 고려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평당가 비주 남겨주신 분 세 분을 제가 한번 좀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누르셔야 돼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눌러주셔야지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누르시면 4층 채널로 갑니다 꼭 조심하시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